내 폰 어디갔지? 아 여깄다 진기야 네? 진기야 네? 자목에 문 좀 열어줘라 나 목살 너 내 방에서 엄청 울더라 할까? 야 어? 아이고 카메라야 누가 얼음을 이렇게 또 해놨네 어떡하지? 어 뭐야 그러면 너가 여기서 지켜주고 있어 나 얼음 저거 할테니까 망고 턱 땀 딱딱 간식 좀 먹고 자 아주 그냥 간식이 헌장을 하는구만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이게..이게 뭘까요? 이건 상추네요 이거 소개 좀 해주세요 미니형 배추 왜 사셨나요? 그냥 사 봤어요 이뻐서 이거 맛은 없다 8월 저희 엄마가 15년 동안 공부를 하셨는데 지금 마스터거든요 저의 대학생활 연예인을 뽑아볼게요 박민규 연애할 수 있을까요? 박민규 연애할 수 있을까요? 엄마! 해색해줘 학원은 10분인데 생각은 많은데 잘 안돼 니가 너무 따지는게 많아 아 그래? 너는 생각만 하고 고백을 안해 우선 저는 엄마랑 형이랑 여기 동네 탐방을 좀 할건데 저희가 이사온지 거의 한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탐방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걸으려고요 내일은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있는 날이에요 드디어 제가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을 가는데 믿기지가 않네요 나 찍어줘라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오토를 갔다와서 지금 방에서 쉬고 있고 지금 7시거든요 7시 반까지 저희 형이랑 두 끼 가기로 해가지고 두 끼는 쉽게 말해서 떡볶이 집이에요 무한 리필인가? 나도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두 끼 한 번 밖에 한 번 까봐가지고 근데 맛있긴 하더라고요 약속시간 늦으면 형이 난리칠 것 같아요 빨리 갈게요 여러분 저 오늘 신기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제 눈 앞에서는 평생 버려주지 못할 것 같았던 일들이 오늘 두 가지나 벌어졌는데 첫 번째는 오늘 편의점에서 물 사러 갔는데 직원이랑 손님이랑 싸우고 있는 거랑 그다음에 버스터 가고 있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제 눈으로 봤어요 나 내 K2 패딩 어디 갔어? 나 그거 없으면 못 나가는데 그거 밖에 없어가지고 옷이 뭐야 저게? 아.. 어? 뭐야 저게? 저거 반짝반짝 거리는 건 뭐예요 저거? 비행기면 움직였지 비행기가 아닌 것 같은데? 코턱에서 별도 아닌 것 같은데? UFO 아니야? 나 무섭다 나.. 나.. 좀 귀신보나봐 아이 시키 잘못 뜯었어 아니 계속 빨리 오래 나 진짜 최대한 빨리 가고 있는데 왜 계속 재촉하는 거야? 저 지금 최대한 빨리 걷고 있어요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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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2층인데 계단으로 갈래? 그래 물만 더 하지마 육수야 이거? 아 육수고 소스다 뭐 아 잠깐만 밥 있잖아 밥 있잖아 밥 있잖아 밥 밥 밥 밥 계란 무인샵이래요 계란 무인샵 1등급란 왕란 특란 대란 초생란 과자 오 이거 좋아하겠는데? 아니야 애들 그거 안 써 야 이거 이거다 이거 집에 있는 그거잖아 맞아 우리 집에 이거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은 꼭 있어야 돼 이거 이게? 2등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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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등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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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시켜 봤어? 야 다른 것도 스마트 3등급 다른 거 따라 facts 빨리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